네, 저는 정세영이라고 하고요. 공연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ACC 레지던시에서는 내일의 이웃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극장, 그리고 신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특히 가상현실, VR과 같은 가상현실에서 신체가 어떻게 표현되고 그리고 극장이란 공간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팬데믹 이후에 극장이란 공간에 대해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창작자들이 특히 극장 안에서 작업했던 많은 창작자들이 극장이라는 공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가상현실 공간과 물리적인 공간을 경치시켜서 각 공간마다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각 공간 안에서 신체라고 정이 내려져 있는 대상이 어떠한 식으로 표현되고 그리고 관객들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그리고 서사 방식이나 혹은 표현 방식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상현실 안에서는 모션 트래킹 혹은 3D 스캐닝을 통한 인물 구현 이런 것들을 테스트해볼 예정이고 그리고 카피된 인물들이 어떻게 관객한테 다가갈 수 있는지 특히 언케니한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피하고 그리고 어떻게 맞닥뜨릴 수 있는지에 관해서 생각 중이고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공간 역시 규정되지 않거나 익숙한데 익숙하지 않은 많이 얘기하는 리미널 스페이스 같은 개념들을 가지고 와서 그래서 공간의 형상 혹은 형태를 통해서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공간적인 특성을 어떻게 다시 답습하면서 그것들을 좀 더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방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간략한 줄거리는 새로운 환경에, 지구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지구 환경에 적합한 뇌를 찾는 시뮬레이션 상 안에서 생존한 뇌의 실험체를 관찰하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멈춰서 그래서 그거에 대한 원인과 그거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페이크 다큐 같은 형식입니다. 지금은 계속 시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테스트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줄거리 면이나 그리고 형식적인 면에서 어떻게 관객들이랑 더 재미나게 그리고 조금 더 설득력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계속 변경하고 변형시키고 있습니다. 보통 VR 관련된 콘텐츠라고 하면 HMD, 그러니까 얼굴에, 머리에 무언가를 쓰고서 관람하는 형식이잖아요. 그런데 극장이라는 공간 안에서 그리고 공연이라는 장르 안에서 그것이 적합할까라는 의구심에서 시작되었는데요. 무엇보다 같이 볼 수 있는 VR, 그러니까 공동 같이 관람하고 같이 시선을 쫓는 그런 예전의 극장과 영화에서 주로 다루는 혹은 그러한 형식을 따르는 방식들을 좀 택했고요. 그래서 모션 트래커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원하는 시점에 퍼포머가 원하는 곳을 비추면 그 비추는 장면과 이미지를 관객은 동시에 큰 스크린에서 감상할 수 있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극장이란 공간이 앞으로 어떠한 형식을 취하고 어떠한 용도로 쓰일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프로젝트 내일의 이웃은 그러한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담고 그리고 형식적인 면에서 조금 더 확장될 수 있는 방식들을 좀 택하고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가상현실이라는 매체를 사용하면서 가상현실 안으로 관객들을 들어가게 하거나 이입하게 하거나 하는 방식이 아니라 가상현실이 어떠한 것들을 물리적인 극장 안으로 불러와서 관객들과 같이 호응할 수 있는 방식들을 택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내일의 이웃 프로젝트에서 드라마터그를 하고 있는 이재민입니다. 일단 내일의 이웃은 극장에서 사용되는 게임 물리엔진 기능 안에서 다양하게 신체성을 연구하고 가상현실 안에서 신체성이 어떻게 작용되는지 그리고 실제 극장과 가상현실에서 일어나는 걸 중첩시켜서 극장 내에 좀 다른 서사나 아니면 다른 신체성 표현 감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작업하고 있습니다. 물리엔진 안에서 어떤 인물을 설정하고 그 인물이 실제 저희가 느끼는 신체성처럼 어떻게 가상현실을 보면서 극장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감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를 나누었어요. 그것 중에 제일 공감되었던 게 중력 안에서 신체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서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행위가 사실 가상공간에서는 보통 떠있든 아니면 그냥 서 있는 게 사실 중력을 느끼는 부분에 있어서 쉽지는 않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속도감이나 아니면 움직임을 어떻게 둘 거냐에 대한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작업은 극장에서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영상 공연, 영상 연극의 형태가 될 것 같고 무대 위에서 퍼포머가 움직이고 극장의 스크린이 그 움직임과 시선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하고 앵글을 잡고 그리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관객과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영상만 비추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퍼포머의 행위와 영상의 상호작용이 일어나서 그거에 대해서 다른 서사와 풀룻이 이어지게끔 연출하고 구성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해볼 수 있는 기회였고 그리고 사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매체들이 원래는 제가 익숙하거나 혹은 그전에 사용했거나 하는 그러한 방식들이 아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테스트해보고 시도해보고 실험해볼 수 있는 자리여서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